사실은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. 점을 보거나 유튜브를 다시 재촬영하게 된 건 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또한 내가 다시 하게 된 건 지금은 신으로 고생한다 이것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.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져서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.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조금씩 드리고자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섰어요. 내가 무당으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. 다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 밥도 못 먹고 당장 오늘 내일 하고 기운이 없어 잠만 자던 분이 자 그분 따님이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. 근데 돈이 없어. 옷가격 뭐고 다 때려치고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여야 돼요.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. 경제가 안 좋아져서.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길래 구슬하면 500이다 600이다도 할 거고 천만 원씩도 할 거고 사람마다 부르는 금액이 틀리겠죠. 제가 그래서 정말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신당에서 혼자 했어.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. 해준 분한테. 일을 며칠 끝내고 한 보름쯤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사실은 내가 선생님이 꿈을 꿨는데요. 우리 신랑이 꿈속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같이 따라 나가더랍니다. 따라 나갔는데 겁이 나니까 이 신랑을 잡아야 되고 자기도 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. 신랑 뒤에 누가 시커먼 사람이 따라 나가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은 구해야 되겠고 이 남자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래도 신랑 구한다고 따라 나가서 보니까 이 남자 거실 중간에 빡 서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남자는 자기 신랑은 화장실로 들어갔고 들어가고 무서워서 문을 다시 닫고 이름을 막 부르 세 번 정도 부른 다음에 꿈에서 문을 열었는데 그 남자가 없더랍니다. 없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하기 전에 집에서 1, 2년을 망치지라는 소리 있죠. 근데 찾아봐도 아무도 없더래. 뭐가 없어. 그 집에 주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진 집인데 계속 24시간이 막 냉장고도 치고 벽도 치는 소리도 계속 나더라는 거지. 그러고 나서 이거 일을 해놓고 났더니 집에서 나는 소리도 없어지고 또한 그분이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약발도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상황이 힘들어서 분명히 내가 일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일을 정말 해야 될 때 금액은 안 되고 정말 해야 된다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섰어요. 천만 원짜리를 몇 만 원에도 해줄 수 있고 또한 2천, 3천이다. 그거는 제자의 배려고 제자의 능력입니다. 그걸 쉽게 말하면 신의 능력인데 경제 어려워져서 도움이 되고자 하고 섰으니까 정말 뭔가를 빌어가야 되는데 사정이 어렵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큰 금액 아니어도 초발원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성불들 보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공유 its 한글자막 by 한효정